제가 어떤 것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? 다 MP를 X로 바꿔주고요 이걸 러브로 하나 바꿔주고요 근데 세팅이 이온은 무슨 세팅이야? 이게 사냥용 세팅인가? 뭔가 하나의 문제점이 아 이런 것도 깔끔하게 해 드려야 되겠구먼 음 이거로구먼 으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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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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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룩 아니 근데 위치가.. 아니 이게 좋은거 아니야? 똑같나? 아 이게 잘못됐네.. 이게 이래 되겠다.. 아 스펙업? 스펙업 해드렸습니다.. 원격이 좀 더 편안하게 되겠군요.. hated calm 다음 이건 왜 어때~? 아하 이거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 것인데 여기에 뭔가 5개짜리가 들어갔나 보다 4 으 으 아 으 으 으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사라도 되고 비싸줌치 싸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거 완전히 오히려 더 싸줄 수도 있어 더 싸우는 거 아닌가 아 아 이게 뭐야 아이씨 오 마이 가우 아. 하나도 없네. 시 않 Um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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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좀만 쉬엄쉬엄가자잉 아 자꾸 기억자가 필요하게 가네 세팅이 차가운 것 같은 경우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아이고 이거 안 되던데 언제 할 수 있다? 좀만 생각해 보죠? 이건 어따 온냈? 이런 게 짝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? 안 돼 안 돼? 아이고 아쉽다 아 이게 잘못됐네 아 이것도 실수했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크로아기 베이기신근 아 이름 다시 바꿔야 되잖아 역시 사사사사사 서서서서서T 사서섭 사서섭 사서서서섭 아 깔끔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스탯을 올리는게 낫나? 나도 이거는 잘 모르겠다 뭐가 정답인지 스탯이 정배인가? 아 그럼 다시 해야되네 크왁이 높으신가? 1% 부족하네? 아 1%를 넣어서야 되는구나 크왁이 1% 부족하지? 아 안넣고 80이구나 크왁이 2% 3% 바이퍼 부스할때 20이 올라와요 20 그래서 80을 맞춰야 돼 아 이거 부스할때 크왁 8을 찍으셨네 이걸 잘못 찍었구나 아 리마스터야 뭐 아직 멀었잖아 아 리마스터야 뭐 아직 멀었잖아 알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것도 꽉 채워야 되는구나. 아 이거 해주고 싶은데 아 그림 나올 것 같은데 꽉 채우면서 이게 올라가면 딱 되네. 그럼 아주 깔끔한거 아니겠네. 어? 설때 20% 아니었나? 나도 오래간만 해가지고. 20%도? 20%도? 조금 적용이 된대. 80% 비트. 이해하셨나요? 20%? 20%? 20%? 좀 다르나? 좀 다르나? 20%? 어차피 이거 보스용 만드는거잖아. 삐죽 3개가 나와야 돼 밖으로 아 근데 여기 맞추기가 빡세긴 하더라 아우 빡세다 아래가 쉽지 않겠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잡았어 아 4팩트 4팩트 아 4팩트 4팩트 조수 때까지 깔끔하게 크왁까지 그럼 이제 나중에 보스를 가실 때 이 하이퍼 2고 2를 빼버려 그럼 이제 보스를 세팅하신다고 치면은 크왁이 필요가 없죠 사실 보스 할땐 이해하셨나요?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우 아 이거 보스 할땐 구세일세같은거 아 이거 아 아 어? 아 법사 하나 키우셔야 겠다. 법사가 없다. 법사는 키우셔야 겠다. 법사가 없네. 보통 이렇게 쓰나 보다. 맞아요. 법사를 하나 키우셔야 겠다. 일반 데미지. 나중에 크악 빼시고 하면 될 것 같고. 유니온은 됐고. 링크도 대충 해 드려. 유니온 해드려. 아 근데 제가 뭐 해 드리면 되지요? 디스플레이 캡처인가 이게? 아 아니네. 무슨 캡처를 해야 되지? 잠시만요. 윈도우 캡처. 우리 본조님 같은 거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실 생각이신지? 뭐 예를 들자면. 매수, 사냥, 보스, 등등등등등등등등등. 선질등을 합쳐서. 한 달에 몇 억 정도 나오실까요? 한 달에 몇 억 정도 나오십니까? 한 달에 몇 억 정도 나오시나요? 한 달에 몇 억 정도 나오십니까? 한 달에 몇 억 정도? 한 달에 몇 억 정도는? 음 잘 내야다 아예 없네요 템이 없어 일단 본주님 같은 경우는 말이디요 4반지 4반지를 가셔야 되는데 뭘로 갈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라면 인모탈셋 인모탈셋에 마이스터링 인모탈셋 인모탈 1개에다가 이벤트링 20%가 좀 애매해 사실 돈이 뭐 여유로움이 없으니깐 여기는 어디서만..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이다 아이고 메모리 1도 없네 아이고 아이고 팔린 기록도 없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이모탈링이 다섯 개밖에 없지 아이고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모탈링이 다섯 개밖에 없네 아 이런 흰퍼반지를 사야 되는데 여기 레드 서버입니다 반지가 없네 마이스터림도 4페이지 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고야 아이고야 없어 메모리 없어 뭐 어떡하나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이고 참 애매해지는구나 메모리 1도 없네 아니 뭐 레전드 리모탈링이 네 적 밖에 없어 여섯 적이었나 아 그럼 일단 이벤트링 하나 끼고 마이스터링 하나 끼워야겠다 레전드 대충 21% 이상? 유니크에서 낮추고 이벤트링은 지금 컷 쓰면 될 것 같고 이모탈링 한 짝을 30% 정도 해야 되겠네 이벤트링 하나 더 없잖아 아 실블링을 그냥 써? 그래 실블링 그냥 쓰자 있어요 쓰자 나중에 실블링 쓰다가 바꾸는 느낌으로 가고 바꾸는 느낌 그 다음에 한자리에는 시드링 있으신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빙 벨트를 필성의 유니크에서 레전드 리모탈링 맞추시고 무기는 해방할 때까지 쓰시면 될 것 같고 17성 도우미 유니크에서 레전드 리모탈리 에디 도즐의 팩트 벨트 리모탈리 에디 도우미 유니크에서 레전드 리모탈리 에디 도우미 유니크에서 레전드 리모탈리 에디 도우미가 아 펜던트는 메커가 날 것 같은데 20성에 좀 애매하지 않나? 메커 요거는 에디 2줄 박스에서 1에서 2줄 좀 유니크에서 레전드리 정도 하고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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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고 모자 7% 움측이 넘어가고 논장 볼리마 나중에 17성 작업은 해야겠네 그지? 아 아깝다 아 애매해 나중에 뭐 스타버스 그런거 발라야 될 것 같은데? 그 다음에 상이 넘어가고 신발 또 넘어가고 장갑 변자 귀걸이 귀걸이 하나 필요하겠다 귀걸이를 뭐 마이스터링 정도 겠지? 어 해주고 아 마이스터 2열 그 다음에 하트가 좀 아 그냥 내비둬야 될 것 같은데 그 리틀마트나 이런거 바꿔봤자 공격력 30이잖아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? 030 마운드 아 아케인이요 아케인 맞추지 말라니까 펫 펫 펫 펫공작 하죠 펫공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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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고 뭐 자석패스 뭐 그 뭐시기 뭐 이벤트로 펫공을 하시듯이 아니면은 펫장비 공경에 스크롤 쪽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맞춰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넷 요거 맞췄는데 200억 써야겠다 그죠? 40억씩 4,50억씩 할라 나고 그죠? 이렇게 넷게 맞추고 귀걸이 맞추고 요렇게 다 하고 나면은 구강이 끝나잖아요 그죠? 그러면 얼추 레전드 둘이 되잖아요 요러면은 거의 뭐 심볼 올라가면은 45,000? 45,000? 45,000? 45,000? 그죠? 그 다음에 이 다음에 22통 레전드 그리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망토같은 거를 이제 요렇게 사는거죠 이제 요렇게 사는거죠 100주 AD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요새는 100에서 150억 정도 한 V당 이제 맞춰나가면서 어 네네 요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템 균형부터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200억 모이면은 이제 100에서 150억짜리로 하나 템 팔면서 하나 맞추고 요런 느낌으로 가야되나봐요 고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고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없는 부위부터 균에어라를 좀 시키고요 일단은 없는 부위부터 균에어라를 좀 시키고요 운전식은 나중에 17성을 만들고 핵공작해 주시고 요거를 이거는 반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 내가 보기에는 무난한건지는 이거는 이모탈링 세트가 제일 무난한 것 같긴 해요 세트로 아니면은 그냥 이벤트링 이거 그냥 쓰시고 좀 낮추든가 이모탈링이 날 것 같은데 그럼 첫달에 이제 균열하부터 시키는거지 뭐 이왕이면은 하실거면 뭐 레전드늘드로 하는게 좀 더 좋기는 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결국에 금액이 중요하니까 요렇게 하고 쓰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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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아유 농장도 하시는구나 농장도 하면 좋고요 아유 농장 잘해보셨나 아유 많이 뽑았다 아유 기본적인거 다있네 굿 굿 농장은 아유 많이 하셨다잉 다 있으실거 다 있으시나 아유 아 그렇게 되겠네 뭐 또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소리 오 오 진 잔빽업도 하셔야겠네 보수하실거면 박물을 알려달라는게 뭐죠? 박물을 몇해야되냐고? 뭐런걸 말씀하시는거니 방무요 비슷해요 박물은 농장같은데서 얻으시면 더 좋고 있으시면 좋고 박물이 소울풀하실거면 그래도 94에서 96%정도 보통 잡고요. 파티로 가시는 분들은 88에서 92%정도 잡는 것 같더라고요. 높을수록 요새는 좀 좋다고 봐야죠. 이거 지금 방무가 없으시니까 보주무기에서 방무를 한 줄 쓰시든지 하는 게 제일 낫죠. 그거 아니시면 치료 배치 따고 농장 방무 집어넣고 이런 거 하면 얼추 다 되긴 할 텐데 다 쓰니까 보주한다면 보주무기 방무 한 줄 정도도 나아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. 90... 90정도... 90 몇 정도 되지 않나? 보주... 방무 찍고 방무 찍고 성향 올리고 성향 올리고 방무 찍고 10, 15배치에다 방무 찍으면 없으셔도 되겠는데 방무 필요 없어 보여요. 없어도 되겠다. 방무 어차피 스탯 찍잖아요. 그거 찍고 하면은 방무가 없는 게 낫겠는데요? 없어야 될 것 같아. 지금 필요 없어 보여요. 지금 필요 없어 보이게 돼요. 여기에다가 이제... 스탯 찍고... 뭐 방무 필요하면 방무 먹어도 되니까 방무가를 맞출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해요. 그런 것 같아. 메모리... 메모리... pat